김봉현 많은 그런 서민들의 눈물을 안긴 라임펀드의 그런 거의 몸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김봉현 전자 팔찌를 끊고 도주를 해버린 겁니다 검찰 측 요구를 법원이 여러 차례 영장 여러분들 청구를 다 기각해 보인 거죠 누가 대한민국 법원이 여러분들 기사 읽으면서 이건 정관예우구나 그렇게 의심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판사가 여러분들 무슨 법을 해석할 권한이 있지만 보통 시민들은 상식의 여러분들 의존해 가지고 사건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정관예우 없이 이렇게 영장을 기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문제를 여러분 보시게 되면 사건이 이렇습니다 검찰이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끊고 행적을 감추버린 김봉현 전스타 모빌리티 회장을 찾느라고 나흘째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린 데 이어서 밀항 가능성에 대비해서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항구와 포구의 순찰 및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등 검거 총력전에 나섰다 팔당대교에서 마지막으로 포착됐고 3년 전이 떠오르는 검찰 항목 3년 전에도 비슷한 사기사건에 관련한 인물이 그냥 보석 중에 도망을 가버린 거죠 11일 오후 1시 30분쯤 경기 하남 팔당대교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포착됐고 같은 날 오전엔 여의도 소재 한 교회에 갔던 것으로 파악된다 아마 여기에 본인이 아는 조카 A씨가 잠적 직전까지 협조를 아마 한 모양입니다 누군가 또 협조를 해야 도망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조희팔 여건만 남기고 튄 곳 라임펀드의 김봉현 라임 몸통 도주의 해경 초비상 김봉현 전자 팔찌를 끊고 잠적 바로 전날 부회장이었던 이종필 진역 20년을 받았다 검찰 라임펀드 김봉현 수배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다 중국 밀항성 돌던 라임펀드의 김봉현 재판 직전 전자 팔찌를 끊고 도주해 버렸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봐주지 않고서는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낮게 봅니다 구속 및 통신영장 모두 기각 법은 답해야 된다 일대 소동이 벌어지자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서는 사실상 법원이 도주를 방조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20일 보수구로 풀려난 김봉현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9월 14일과 10월 7일 90억 원대의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의 미로 김봉현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법원이 왜 기각했겠냐 그렇게 저는 묻고 싶은 겁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왜 기각했겠냐 도주 우려가 여러분들 확연한 데도 불구하고 왜 기각했겠냐 이 문제를 그냥 정간예우 아니면 기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당시 법원은 김봉현 라임펀드 몸통 회장이 보석 조건을 성실하게 의향했고 재판에도 충실히 나왔다는 이유를 들었다 검찰은 마지막으로 보석 취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이후인 11일 오후 2시 50분에서야 뒷북 인용했다 또 검찰은 지난달 21일 밀안 가능성이 증거가 될 대포폰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 날 피로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기각됐다 정간예우 아니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만 의심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법 쪽의 일각에서는 김봉현 전 회장의 도주 의사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법원이 이를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결심 공판을 앞두고 벌인 일이다 지난 10일 재판부는 김봉현 전 회장 신청을 기각했는데 이날은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 대한 대법원이 진역 20년을 확정한 날이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예정대로 결심 공판이 이루어지고 승고 길이 잡혔다면 김봉현 전 회장에 대한 중형이 승고될 것은 누구나 예상한 일이었다 그런데도 법원이 보습 조건 등을 들며 기계적으로 판단하다 보니 상식에 반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다 왜 기계적으로 판단했겠습니까 그걸 저는 묻고 싶은 겁니다 이걸 의심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정관예우로 봐줬구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김봉현 전 회장이 라임 사태 당시 5개월간 도주행각을 벌이다가 지난 2020년 4월 24일에 체포된 전례를 언급하면서 도주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새로운 도주 의사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불구속 상태를 고집했는지 법원이 답을 해야 된다 뭐 정관예우겠죠 검찰이 일정한 근거를 가지고 신병을 시도했는데도 법원이 도주를 예측하지 못했다면 그 자체가 문제다 정관예우 때문에 그랬겠죠 누구든지 그렇게 의심 안 하겠습니까 봐준 거죠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 분이 말씀을 하셨네요 법이 있을 때 적절히 적용하고 집행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대한민국처럼 범죄자에게 관대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기사건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성범죄를 저질러도 뺏지 달 수 있고 행령 배임에도 국회의석에 앉아 있을 수 있고 연쇄성 뭐 살인을 저질러도 몇 년만 공짜법 먹고 다시 사회로 복구할 수 있으니 범죄자 천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이 뭡니까 낙록하니 꼭 그러니까 뭐 다 우섭게 보는 겁니다 돈 뭐 돈 주고 변호사 사서 그냥 또 행량을 낮추고 이렇게 도망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한번 찾아봤으면 정간예우 사법부 정간예우와 라떼 사법 불신 만드는 정간예우 정간예우 실템인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사법 불신 부르는 법관 정간예우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뭐 규정도 만들고 그렇게 한 모양인데 한 언론에서 사법 불신 부르는 법관 정간예우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이게 2020년 3월 30일 계산입니다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어제 오늘이 아니지만 국민들의 그 이유를 물어보면 대다수가 정간예우를 가장 큰 뱅표로 꼽을 정도다 이런 심각성 때문에 법무부가 정간예우 방지 규정을 두었지만 국민이 우려한 수준의 정간예우를 막기는 크게 미흡하다 뭐 지금 뭐 조재현 씨나 뭐 권순일 씨나 다 마찬가지 않습니까 이런 데 더 자유롭지가 않잖아 정간예우 건전은 사법부의 신뢰복을 위해 꼭 필요하다 재판거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돈을 받고 돈을 직접 받거나 아니면 다음에 받기로 하거나 아니면 자리를 제공받기로 하고 특히 국민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언제까지 정간예우를 방치하고 있을 것인가 2020년 여름 사설입니다 국회와 사법부 등 관계기관들이 지금도 법조계의 정간예우 간행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고 있는 사실을 인정해서 정간예우방지법 제정 같은 구체적인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될 때다 국회의원들 가운데 유리사 변호사 출신들이 많으니까 다 끼리끼리 해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강행을 못하겠죠 법원과 검찰 근무 경력에 기댄 일본 정간예우들 변호사들이 사법정의를 구현하기보다 부당한 유착으로 쉽게 큰 돈을 벌려고 했던 현실을 법조계 전체가 부끄러우며 황골탈퇴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뭐 이거 딴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몇 번씩이나 검찰 측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여러분들 영장 발급을 거부했겠습니까 김봉현 씨가 아버지가 됩니까 김봉현 씨가 할아버지입니까 김봉현 씨가 라임펀드의 몸통이 형님입니까 아니죠 이거지 않습니까 이거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이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다 이렇게 하는 거죠 뭐 그냥 이 기사 딱 보니까 저는 이 사람들 뭐 또 정간예우로 봐줬구나 김봉현 씨가 돈이 있으니까 또 비싼 대원으로 사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구워 삶았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개판입니다